미 국방부 펜타곤을 떠나 뉴욕으로의 새 출발을 앞둔 끝에 연락 한 통을 받게 되고 모니카가 믿고 따르는 린다의 연락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미스 루윈스키, 우리 아이젠스는 법무부의 연결로서 린다? 미스 루윈스키, 너가 심각한 상황이야 너와 함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좀 더 귀찮게 말할까요? 좋은 하루 저는 인디펜덴트 카운소 케넛 스타러입니다 미국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된 이 사건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가십 기사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폴라존스의 변호사를 찾게 되고 이때 주지사님의 호출을 받게 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고려원치 않는 키스를 하는 그를 밀쳐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정면 승부를 할 수는 없는 법, 결국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는데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역량의 부족함이었을까?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는 기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기자회견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정지평론가엔 골터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의 모임 곧바로 거물급 변호사들을 붙여주었고 여성연합의 회장 수정까지 합세하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추문이 실시간으로 회각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뭐지? 저의 대통령과, 저의 귀여운 작은 분이 그 분이 그 분이 우리의 부분도 그 분이 스스로의 직업인에 있는 그 분이 투자에 있는 그 분이 갓인? 갓인? 긴, 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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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 무슨 말이야? 그 분이 지내되었고 그 분이 물고 그 분이 그 분이 그렇게만 된다면 엄청난 거액을 만질 수 있겠지만 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두려움에 고민이 깊어지던 그때 다름 아닌 그녀가 모시던 백악관 법률 담당의 극단적 선택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클린턴의 발목을 잡아오던 화이트워터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었지만 설마 나 같은 평지관을 건드릴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일전에 잠시나마 망설였던 출판 제안 로시엔에게 전화를 걸게 되죠 게다가 펜타곤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백악관 내부 소식통이라는 메리트마저 사라져버렸던 것 이렇듯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하던 그때 예인다에게 있어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백악관 핵심 참모들이 모여있는 웨스트잉 출신의 23살 인턴 예인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름 비슷한 공통점까지 모니카에게 더더욱 빠져들기 시작하죠 이렇듯 제대로 촉을 느껴버린 그날 밤 말 그대로 보통 건물이 아니었던 거죠 다름 아닌 세상을 호령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는 의미였는데요 강렬했던 첫 만남을 갖게 되고 며칠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비록 임시이지만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어디에 있는지 저행이 있는지 극구가 정말 이외에TH 이렇듯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존재에서 한순간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클린턴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였을까 저녁 식사마저 마음 편히 밖에서 즐길 수 없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미국과 모니카의 운명을 결정하게 돼 선거당해 클린턴의 재선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도무지 전화기에 벨은 울리지 않았고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지쳐만 가던 어느 날 연락은 고사하고 백악관으로의 복귀마저 먼 꿈이 되어버렸던 거죠 백악관 공개 공식행사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부터 미묘한 시선을 주고받았던 기억까지 그러다 결국 대통령의 집무실 오버로피스 까지 입성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듯 달콤한 순간만이 계속될 거라는 예감도 잠시 클린턴의 성향으로 볼 때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는 게 더 희망적이라는 이야기 조만간 다시 연락을 받게 될 거라 촉을 세워보았지만 모니카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버렸고 결국 워싱턴을 떠날 결심을 세우게 되는데요 위신 같은 타이밍에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복직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조차 없었다는 사실 모니카의 기억을 빌려 클린턴과 관련된 모든 행적들을 문서화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마침내 그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거죠 모니카는 이를 낸 것 같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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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hele 삶에 저는 아무것도 안 들었고 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명을 믿고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듯 클린턴이라는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 린다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만 된다면 클린턴의 여성 편력에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다는 의미였지만 회신자를 도와줄 생각 따위는 없었는데요 모니카 의인스키라는 엄청난 떡밥을 던지는 사이 백악관을 넘어 미국을 뒤흔들 뉴스가 전파를 타게 되었던 거죠 네? 네? 그 정의에 대해 안 하고? 그는 대통령이 안 돼서 클린턴을 안 하고 다른 전국의 부자가 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못했고 우리의 일을 내내 드라마 9-0? 9-0? 그는 이상의 취향을 찾아보는 것 같은데 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짓는 모든 미술이 보이는 방향으로 만한 방향으로 하지만 계속 저에게 마pable 예술을 해본다는 것을 찾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드디어 린다의 떡밥을 물게 되고 이렇듯 린다가 카운터펀치를 준비하는 사이 모니카의 조바심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도 잠시. 폴라존스 소송 때문이었을까 모니카를 손절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하는데요. 백악관으로 복귀는 고사하고 관계마저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울분을 투하는 것도 잠시. 뭐? 이렇듯 마음이 약한 모니카를 대신해 대피까지 하게 되자 다시금 클린턴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클린턴의 입장에서 볼 때 제2의 폴라 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였던 것. 이렇듯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지만 어째서인지 전혀 기뻐하는 기색더위는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던 걸까 무려 70만 달러라는 합의금을 받게 되었음에도 가스라이팅을 시전 돈보다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설득을 이어나갔고 이렇듯 합의금을 포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사이. 인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캐슬린을 지지하는 인터뷰를 하게 되지만 타격감이라고는 일도 느껴지지 않았고 백악관의 언플로 멘탈이 엉망이 되어버린 어느 날 운명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던 거죠. 모니카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는 역대급 스캔들의 유출. 루시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루시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소리가 부른들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으로리가 부른들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찢어졌고 그동안의 가벼운 대화들이 아닌 두 사람의 질퍼난 이야기들로 녹음기는 채워지고 있었지만 정작 백악관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당연히 이러한 원망은 클린턴의 귀까지 들어가버렸고 마침내 버난 조던을 소개받게 되었던 거죠 이렇듯 은밀한 거래가 진행되는 사이에도 목취는 계속되었고 모니카의 집까지 초대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사 때문인지 짐을 줄여야 한다며 무료나눔이 한창이었고 쓸만한 게 있나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그때 그런데 문제는 불법으로 불법 녹음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고민에 빠진 그때 못바로 폴라 존스 후원 조직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며칠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고맙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을까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숨겨야만 했던 이유 다름 아닌 아내 힐러리 때문이었던 거죠 이렇듯 드레스한 벌에 목숨을 거는 사이 진짜로 클린턴을 옥취하올 증거를 수집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화이트워터 게이트로 이미 악연을 맺었던 특별검사 케네서 스타 하지만 그건 자신만의 고집이었을까 모두들 화이트워터 게이트만으로는 옆부족이라는 뜻을 내비치는 사이 클린턴은 다가올 소송 전 준비에 연염이 없었고 전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던 그날 밤 이로써 클린턴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지만 진짜 문제는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로시앤의 조언을 무시해버린 덕분에 결국 모르세로 일관이 암환했고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버난 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는 서명으로 플린턴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달리 예인단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저는 꽤 close to a woman in the midst of an affair I'd like to give these to you for safekeeping I've been taping her does she know? no she had no idea Linda that's a felony what? it's a two-party consent state I was told it was fine by who? my literary agent I'm your lawyer you could go to jail you said taping phone calls was entirely fine I could go to prison I could lose everything maximum sentence Linda, calm down we just need to figure out a way to get you immunity from prosecution Conway do you have connections to Ken Starr's office? of course I do Clinton has a mistress she's an intern or she was an intern Vernon Jordan got her a job at Revlon for perjury what? there's perjury there's a cover-up and Jackie there are tapes how did all this come to you? back channel from some friends who've been helping Paula Jones' lawyer's behind this 이러한 제보는 특검팀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고 hello Ken Starr's office wants to hear from you you know this isn't some dinky little subpoena in the sexual harassment suit FBI on their side Linda Tripp Jackie Bennett we spoke on the phone so in short I've been subpoenaed in the Jones suit and I'm being pressureed into a cover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녹음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어느새 통화 녹음의 명분조차 달라져 있었지만 이러한 속내를 알 수 없는 특검팀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모니카와의 약속에서 직접 대화를 녹음하겠다며 열정을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클린턴을 위해 위증을 할 거고 그 대가로 일자리를 제공받았다 어느새 자기 자신이 FBI 요원이 되어있었던 거죠 모니카의 의심을 사고 있는 데다가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 화장실을 핑계로 한 발 물러서야만 했고 그 대가가 지나서 그의 아시아에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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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망한 Harry만입니다. 네나, 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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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jan으로. 이로써 결정적인 증가를 확보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정식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 모니카를 유인하게 되었던 거죠. 국민의œmm흑흑흑흑이 유명한 입장에 지iamona consistently Mandажу Counterorth역으로 도전할 수 있었고 ! linda had BY ş ustedes lo Gulf 도전해놨습니다. 다с야 avait 잠수심 정도였죠? 그 년 아이 이제 고작 스물넷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탓에 의미 없는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고 모니카 아버지의 친구 긴즈버그가 변호를 책임지겠다며 위로를 건네는 사이 무려 8시간이나 걸려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제안 모두 뻥카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너무 늦은 시간이라 불가능하다는 구색한 변명이 계속되었고 정작 특검팀에 똥줄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그때 구세주와도 같은 전화를 받게 되었던 거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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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특검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사이 플린터는 재판 준비로 여념이 없었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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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 고맙습니다 보통은 이렇듯 든든한 지원자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사이 모니카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협상 결렬에 실망하는 것도 잠시 진짜 심각한 문제는 기소면제 따위가 아니었던 거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와 같은 화석을 주기 grades St. Louis 그와 같은 시간을 받게 하기에 전체꽃이 웃겨서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한 제가 못먹는 지가 이제 이 해석에 있는 것이 제가 잘하는 것, 이 교통에는 잘하는 것입니다. partis. 이왯을 맞지 않게 통하시면서 그의 주의를 놓고 해석을 감히 갱히는 그녁의 헷갈리 상관을 비롯한 은사로 영원한 이러한 의지를 반응이라도 하되 방송 출연을 자청하게 되고 세상 당당한 자세로 인터뷰를 마치며 안도하는 것도 잠시 너무나 성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름다운 자세로 이미 건너서는 안들강을 건너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이 모니카에 이어 인다까지 관련자들 신상 털기가 시작되었고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힐러리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대국민 연설이 아닌 자신의 자선 프로그램에 등장시키는 전략 반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남편을 믿고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긴 포석이었고 이로부터 어느덧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스캔들의 양상은 180도 달라져 있었죠 그 business lie to the American people and i'm the villain 애초에 맡아서는 안 될 사건이었던 걸까 모니카를 위해서라도 변호인 자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가정은 안 될 것입니다 오케이, Monica, please take us through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during the fall of that year, uh, during the government shutdown Star's team signed an immunity deal with Monica Lewinsky I don't see how we can keep you from testifying before the grand jury fuck you can plead the fifth, lay it at my feet yeah, and what is that gonna look lik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unding like a mafia toady so what would you like us to do? I don't wanna be subpoenaed just tell them I'll go in voluntarily one more thing, sir they're requesting a blood sample from me do you have any idea why they'd want to run a DNA test? gap dress, size 12, dark blue it's a match 모든 상황이 클린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here's what we expect from them Star's team only has 4 hours to question you 매배심 출석만큼이나 중요한 게 따로 있었는데요 if that is what you were gonna say to the jury have you prepared the first lady? it's gonna be horrible it's better that she hear it now have you been up all night? Hillary,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this thing with Monica Lewinsky more serious than I made it out to be what? she came on to me I let it happen a couple of times I messed up I should have told you we never had sex you lied to me I was trying to protect you I went out there and I defended you in front of everybody the whole time you knew how could you? I didn't want to hurt Chelsea so everyone else can start they are all right and I'm the fucking fool I can't listen to you you have to go just get out get out! and you better tell Chelsea before she finds out on CNN Mr. President Starr and his team are here Mr. Starr, this grand jury is in session thank you can we please proceed with the oath Mr. President do you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so I'll help you God I do today your testimony is being piped through to a courtroom where the ladies and gentlemen of the grand jury are listening were you ever physically intimate with Monica Lewinsky? I think I can save you and with your permission I'd like to read that statement what is happening? Mr. Starr can't let him read a statement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을 명분은 없었고 적절치 못한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I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my actions because of privacy consideration and in an effort to preserve the dignity of the office I hold about the specific of these particular matters every question we played on asking is fucking useless 이러한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배경은 폴라존스 사건 진술 당시 상대 측 변호인이 제시한 성적 접촉 범죄 클린턴이 저지른 추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허점 때문이었는데요 See when I read it I thought it was strange definition but that was the one that the Paula Jones legal team decided on In that testimony when asked if you'd ever been alone with Ms. Lewinsky you seem to struggle with your memory I did my best sir at this time I did not know what I now know about this 금연 말장난에 검사는 당황하기 시작 계속되는 미꾸라지 전략에 결국 케네서 스타가 등판을 하게 되고 이 기세를 몰아 대국민 성명을 발표 이론이 곧 판결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임과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 탄핵만은 피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죠 클린턴에 이은 모니카의 대배심 진술 그동안 수사를 이야기했던 대통령과의 첫 만남부터 털어모아야만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민망한 질문들 그럼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을 이어나가는데요 um, we'd just be affectionate he'd push my hair out of my face it was a lot of, uh, he was sunshine why were you willing to say something false under penalty of perjury? I did not think my private relationship was anyone's business no one asked me to lie not the president, not anyone Monica, do you still love the president? the day they held me at the Ritz they wanted me to turn on him I did not want to do anything to let him get hurt the people that worked for him they trash me so to, sorry to answer your question um, it turns out he's not who I thought he was 마지막으로 린다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며 진술이 마무리되었고 불법 녹음에 대한 배심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지만 전혀 기세에서 밀리지 않았는데요 still,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sed her to meet his need it was an abuse of power Mrs. Tritt I had to end it I had to end it did you ever think about what would happen to Monica when all this came out? uh, if this became public Monica would not be in any sort of danger what Monica was going through was extremely unhealthy but you didn't think it would bring her harm? uh, pardon? why would you not think about her? do you feel her life is better now? 이러한 여론을 의식이라도 한 게 기자회견을 자청 그 일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뜻을 밝히게 되지만 기자들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고 why did you betray Monica Lewinsky? we're not taking any questions we're not taking any questions we need to use the name for the end don't you do it we're not going to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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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job everybody big day the media has accused us partisan crusade a witch hunt that would inevitably come to nothing so in prayerful, steady quiet you built this it shows that no president is above the law David, do you have a comment on Ken Starr's report being done? I hear it's on its way to the Capitol what, today? Ken Starr's report is on its way to us? to the Capitol, sir we still don't have a copy very soon like everyone else the hell does that mean? we have to be done we have to tell that No to read this and we're not going to be done even today it's so much I don't understand where any of this happened right by the Oval Office 완전히 미국을 집어삼켜버리게 되었던 거죠.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버렸고 드디어 첫 심판대에 오르는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았을 뿐 민주당이 자극한 3원 표결에서 부결되며 트윈턴이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는 사이 이 스캔들에 연루된 여성들의 삶은 천차만별로 달라져 있었는데요. 70만 달러라는 합의금을 포기해버린 데다가 남편과의 이별까지 물불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음에도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 말은 한몫 크게 챙기려던 계획은 어느새 린다의 발목을 잡아 직장까지 잃게 되었고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에 정신마저 피폐해지는 것으로도 모자라 충격적인 뉴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내 몫을 빼앗겼다는 충격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걸까 성형수술로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린다가 자기 부정 정신 승리를 이어나가는 사이 Monica, are you okay? just need a minute I'll b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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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okay